강아지 이야, 이? 귀여운데? 나 이렇게 박지 아, 또 지워? 네, 이 추리차 추리 제대로 안해줘 얜, 얜 누구야? 여, 여 열로 하는 시작하야 말이야 어, 요 1 1 1 1이야? 너무 잘하는데? 그 다음 2 할거야 2 그게 2야? 얼추 비슷하네 3도 할 수 있어 혹시 3도? 네 3 한번 해볼까? 5 5 5 3 4 이것도 할 수 있어 혹시? 너무 어려구나? 나 이거 올라오고 가 아 이거 아직 안돼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잘 다녀오고 가는데 이거야 이거야 이거만 해주는데 아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여줘 이거 가능해? 괜찮아? 다시 한번 지울까 그러면? 아니요 그냥 바로 해 여기 여기 문 열어 있잖아 오 오 이게 영어가 뭐야 뭐라고 해? 오 잘한다 애플해 해보게 잘한다 이런거 다 어디서 배웠어?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오 예쁘다 예쁘다 천재 천재 그건 뭔데? 오 그거 뭐야? 이건 뭐야? 아이고 팔? 벌써 팔을 한거야? 대단한데? 네 팔이에요 팔 갑자기 수정한거 같은데? 여덟 팔을 해야겠다 다시 팔 이렇게 하면 팔이더라구요 팔 이렇게 하면 팔이더라구요 팔 그렇게 하면 팔이더라구요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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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맡기기가 조금 더 길으면 어떨까? 그렇지 애교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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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시야? 육이야 육? 네 육 잘한다 얘 숫자 천재네 네 숫자 너무 잘 쓰는데 칠 오 응? 한번 지웠다 해야되지 않아? 아니요 아니야? 잘했어 박수